장삭철 환자하고는 무슨 관계예요? 피해자와 가해자. 좋게 가자! 빨리 가요! 내일은 시간 있어요? 내일 어디 갈 데 있어요. 나도 갈래요! 부딘지 알고 같이 간대? 뭐 어디든지? 딸내미 간수점 와서 인자 아도 아닌데 나도 못 봐줍니다. 일부러 감시한 거야, 나를? 예비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두지. 결혼할 생각도 없고 우리 사업 그쪽 도움받기로 이었다. 우리 공장 한 달 월 망공이래. 그때까지만 지금 관계 유지하자. 지금 당장 모면하자고 선은 넘지 말자, 우리. 아멘 아멘